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퍼펙트 이펙트 DX-09 메가돌아곤 이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은 비스트 워즈에 나왔던 제품이고요 시즌 3에서 메가트론이 이제 트랜스메탈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용암에 빠진 뒤에 드래곤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조형입니다 퍼펙트 비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아트 샷으로는 제품의 사진이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뒤에도 선으로 그려진 멋있는 제품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씩 웃고 있는 메가트론 그리고 16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적혀 있구요 일단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 주시면 퍼펙트 이펙트 DX-09 메가돌아곤 본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이제 동봉되어 있는 설명서가 따로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다른 마스크 웃고 있는 듯한 메가트론의 얼굴에 마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뒷목에 껴줄 수 있는 드래곤일 때 쓰실 수 있는 이런 꼬리, 용꼬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끝에는 이제 볼관절로 되어 있구요 빡빡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다 볼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빡빡하고 여기도 빡빡한 편입니다 거의 개별로 다 볼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헐거워지면 이제 뽑으셔가지고 이제 조금 개수해 주시고 다시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고 여기는 볼관절은 아니고 그냥 핀관절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껴준 관절들이 보이네요 여기 한 곳 그리고 여기 끝에도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핀관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머리 뒤에 껴줄 수 있는 볼관절 이 부분이 조금 헐거운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가도라곤 본체 뒤에 이렇게 머리 부분 뒷부분에 이렇게 용꼬리를 딱 껴주시면 되구요 여기가 조금 헐겁기 때문에 이제 끼시기 전에 조금 개수 하신 다음에 껴주셔도 되고 껴 보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개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용꼬리가 이렇게 길게 축 늘어지기 때문에 그냥 축 늘어뜨려서 자연스럽게 연출해 주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서 연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땅에 두는 게 더 멋있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가 동봉 되어 있습니다 날개는 일단 맨 위에 이 발톱 날개 같은 거랑 이 날개 부분 그리고 이렇게 나사로 조여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헐겁다 싶으면 조금 조여 주시면 조금은 빡빡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 조여 주시면 헐거워진 게 조금 빡빡해지고 이 끝에 날개 부분 이렇게 용 눈알 들어가 있는 그런 도색도 멋있구요 이렇게 빼주시면 칼이 나옵니다 너무 세게 끼시면은 뺄 때 조금 힘을 주셔야 되니까 그냥 살짝만 걸쳐 놓은 상태로 보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빼주시면 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이 진짜 멋있어요 이런 클리어 파트들도 잘 되어 있고 멋있구요 이런 용 눈알 같은 것도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에 껴줄 수 있는 조인트도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날개 맨 밑으로 내려 주시고 이렇게 큰 날개 펴주셔도 되구요 뭐 반대로 큰 날개를 밑으로 작은 날개를 뒤로 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끼실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등 뒤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슬라이드 식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조인트 맞게 껴주시고 반대쪽 날개도 동일하게 뭐 방향은 상관없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원하시는 방향에 맞게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날개가 뒤로 가냐 작은 날개가 앞으로 가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슬라이드로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무게 중심은 아무래도 날개 쪽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날개 끝으로 좀 고정을 시키는 편이구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팔에 있는 방패 부분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안에 보시면 끼실 수 있는 조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조인트 있는 곳에 껴주시면은 조금 고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칼, 칼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 닫아 주셔도 됩니다 일단 제품 자체는 진짜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레드 계열의 펄 도색도 되게 잘 들어가 있구요 이런 얼굴에 헤드 조형 이렇게 마스크 벗길 수 있게 헬멧도 조금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런 금장 도색도 잘 되어 있구요 뭐 도색 팀이나 미스 이런 거 없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딱 이 정도 가격에 맞는 플라스틱 조형 같구요 이렇게 용 헤드 또 잘 표현을 해 줬구요 일단 조형 자체는 원작이랑은 조금 다르게 좀 로보틱한 모습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너무 동물스러운 것보다는 메카닉스러운 조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만족하게 잘 구매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보다 이 레드 계열은 조금 더 어두운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되게 중후하게 멋있는 레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로봇 모드일 때는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아요 드래곤 모드가 됐을 때 크기가 조금 많이 커지고요 그리고 여기 공룡 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조인트 빼 주실 수 있어요 이쪽 안쪽에 조인트가 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빼 주시면 이제 작중에서 처럼 공룡 머리가 파리되는 그런 효과도 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룡 머리가 쭉 빠져 있는 것보다 그냥 이 퍼펙트 이펙트만에 이 팔이 나오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 상태로 보관을 하고요 일단 설명서에도 여기는 접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작중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왕구를 따라 해 주느냐고 이제 비클 모드 중에 차량 변형 탱크처럼 변형할 수 있는데 그 변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 위로는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위로는 들리는데 앞으로는 안 숙여지고요 아예 안 숙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얼굴은 옆으로 이렇게 돌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용꼬리 용꼬리가 걸리기 때문에 뭐 걸리는 부분만 빼 주시면 그래도 옆으로 꽤 많이 돌아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양옆으로도 안 움직여 지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형 설계 때문에 어깨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뒤에서 부품으로 이렇게 내려 주는 식이라서 이렇게 어깨를 올려 주실 때 조금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로봇 모드일 때 아예 뒤로 제껴줄 수가 없어서 어깨 가동은 뭐 이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는 것도 저는 어깨 가복 부분만 빼시면은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일직선으로 거의 일직선으로 펴 주실 수 있고 내려 주실 수 있고요 나체 관절 그리고 팔꿈치도 여기 2도 바꾼 쪽에서 360도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팔꿈치 쪽 뒤로는 더 이상 안 넘어가고요 앞으로는 이 정도 이 정도 접히네요 날개가 자꾸 걸려서 그 다음에 이제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을 쥐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서 좀 칼을 멋있게 빼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해 줬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제품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칼을 쥐어 주는 이런 조형에는 제일 잘 어울리는 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움직이고요 위아래로는 안 움직여 집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검지 따로 이렇게 움직여 지고요 한 번 더 접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벙어리 손처럼 접어지는데 중간에서 한 번 더 굽혀 지고요 주먹을 이쁘게 쥐어 주실 수 있는 손가락 같아요 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앞뒤로는 안 됩니다 좌우로도 안 되고 이 밑으로만 가능하세요 그리고 변형 설계 때문에 여기서도 한 번 더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360도 뭔가 좀 뻑뻑하게 돌아가고요 라체 관절은 아니고 뭐가 좀 뻑뻑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껴 주셔서 돌리실 수 있고요 뭐 Z 엔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허리는 이렇게 앞으로 숙여 지는데 이게 고정이 안 돼요 이렇게 숙인 다음에 고정이 안 돼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좀 넘어가는 그런 허리 구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이 정도 이 앞에 갑주를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뻗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올려 주시면 뒤로는 이 정도 올라가네요 조금 그래도 걸리기 때문에 많이는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에서도 이 정도 360도 돌아가고요 걸리는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움직여 지고요 그리고 드래곤일 때 변신할 수 있게 여기를 올려 주시면 앞으로도 이 정도 굽혀 줍니다 뒤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이 정도 안쪽으로도 이 정도 그리고 발가락 이렇게 앞으로 완전히 접어 주실 수 있고요 따로 개별 가동은 안 되세요 그 다음에 발목은 뒤로 한 클릭 앞으로 두 클릭 움직여 주실 수 있고 가운데 부분이 로봇일 때 제일 이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헬멧 올려 주시고 이 안쪽으로 손가락 넣어 주셔서 얼굴 걸리는 부분 살짝씩 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조금 더 좋게 빼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살살 빼 주신 다음에 동봉되어 있던 웃는 마스크 껴주시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메가트론 전매 특허 웃고 있는 얼굴에 메가트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드래곤모드가 되기 전전 모델인 비스트워즈 마스터피스 메가트론 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은 메가트론인 마스터피스 메가트론 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비 마스터피스 메가트론 제품입니다 마스터피스 메가트론의 무릎을 이렇게 굽혀 놨는데도 크기가 아직 조금 작아요 그래서 로봇 모드일 때는 크기가 날개 빼고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이멀 제품입니다 원래는 같은 트랜스메탈 3 버전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리지널 조형인 옵티머스 프라이멀 입니다 이번에는 퍼펙트 이펙트 DX 공구 메가도라곤의 변신 영상입니다 일단 변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변형은 쉬운 편인데 이런 관절 방향 같은 걸 조금 맞춰 주셔야 되고요 일단 날개가 조금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변형 시에는 좀 날개 빼 주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그냥 슬라이드로 빼 주시면 되고요 걸리는 부분만 조심해 주시고 슬라이드로 날개 먼저 빼 주실게요 이게 날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변형하는데 좀 거추장스러워요 해놓으면 멋있는데 이 상태로 이제 변형을 진행할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오른손에 있는 방패 부분을 빼 주셔서 이제 돌려 주실 건데 살짝 돌려 주셔서 칼날 안으로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돌려서 손등 손등이 바깥으로 나오게 방향은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잘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진행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드래곤 얼굴 부분도 여기 조인트 양쪽에 있는 거 먼저 이렇게 빼 주시고요 얼굴 쭉 빼 주시면서 손은 용머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힌지 이용하셔서 안에 있는 조인트들 보시면서 조인트들 맞게 이렇게 껴주시면 용머리가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 여기 안쪽에 조인트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 부분 빼 주시고 여기 힌지 이용해서 올려 주시고 뒤로 빼 주실게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주시고 그리고 볼 관절 보이게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빼 주시고 들어 올려 주시고 뒤로 빼시면서 이런 식으로 접힐 수 있게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 부분 빼실 건데 얼굴 부분 여기 조인트들이 껴져 있어요 그 부분들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빼시면 그냥 빠집니다 이렇게 빼신 상태로 얼굴 이렇게 돌려 주시고요 용의 꼬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 주시면서 이 부분 한 번 더 돌려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데 걸리는 부분들 조심해 주시고 가랑이 사이로 머리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머리 앞에 헬멧 부분 이 조인트랑 맞을 수 있게 이렇게 쭉 내려서 껴주시고요 잘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 갑옥 부분 뒤로 조금 올려 주시고요 이렇게 이 팔 부분이 조금 정리가 돼야 이 어깨 부분 갑옥 부분이 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해 주신 다음에 팔 살짝 들어 주시고 여기 옆부분 이렇게 빼실 수 있어요 옆구리 부분 빼 주신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 앞에 가슴 갑옥 부분을 올려 주실 건데 이 안에 힌지 지금 니은 자로 접혀 있어요 니은 자로 접혀 있는 거 이렇게 펴 주시면서 올리시고 돌려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패를 여기 안으로 넣어 주실 건데 이 조인트랑 여기 조인트가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확 꺾어 주신 상태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려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여야 되는 간절이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셔서 팔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반대쪽으로 돌아가게끔 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움직이지 마시고 여기서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 주시면서 이 실린더 같은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인 상태로 안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용해서 돌려 주시면서 이 조인트 맞게끔 넣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돌려서 넣어 주실 건데 여기 이 관절 이용해서 살짝 접어 주셔야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조인트 맞게끔 넣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조인트 맞을 수 있게끔만 방향 맞추시면서 넣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방향만 잘 맞춰 주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어우 용의 배가 됐어요 방패가 되게 멋있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 가슴 갑옷 부분이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뒤에 등판에 힌지가 또 있습니다 이 등판을 살짝 당겨 주시면 이렇게 안쪽에 힌지가 나와요 이 안으로 접혀 있는 이 힌지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 주시면 돼요 이 힌지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쭉 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빼 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 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조인트 구멍이랑 이 조인트랑 맞을 수 있게끔 또 아까처럼 니은 자로 접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힌지를 이렇게 니은 자로 접어 주신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살짝 꽉 고정은 안 되고 살짝만 고정 시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머리가 올라올 거예요 이제 용머리가 올라올 건데 이 용머리도 아까 그 방패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올려서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 또 이 부분이 바깥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관절 부위 움직일 수 있는 관절 부위가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로 올려 주시면 돼요 사이로 살살살 걸리는 부위 없이 이 부분 이런 부분 관절들 이용하시면서 바깥쪽으로 쭉 빼 주셔서 가운데로 오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오게끔 해 주셨으면 이렇게 목도 살짝 꺾어 주시고 이 조인트 부분 가슴 아까 갑옥 부분 조인트랑 맞게끔 껴 주시고요 여기 아까 등판에 있던 이 갑옥 부분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 꽉 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어깨 어깨 갑옥이었던 부분 내려서 안으로 넣어 주시고요 이 부분도 닫아 주시고 반대쪽도 어깨 갑옥 부분 안으로 넣어 주시고 이 부분도 옆구리 부분도 잘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팔을 가지고 내려 오실 거예요 이 팔 가지고 내려 오시는데 이렇게 가슴 갑옥 안쪽으로 잘 내려 오게끔 이렇게 내려 주신 다음에 어 여기 신기한 기믹이 있는데 이 팔이 빠지지 말라고 락을 걸어 줄 수 있어요 어 이 팔에 걸려 있는 요 부품을 어 우리 뭐 베란다나 이런데 나갈 때 그런 유리문에 걸려 있는 자물쇠 잠금새마냥 이렇게 잠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기 홈파인 곳에 잘 들어가게끔 이렇게 잠가 주실 수가 있어요 반대쪽도 팔 잘 내려 주신 다음에 방향 잘 맞추셔서 저 용 모가지에 달려 있는 어 잠금새 같은 부위로 잘 잠가 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잠가서 고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은 뭐 조인트 방향 맞게 앞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손가락 벌려 주시고 여기도 뭐 손가락 벌려 주시고요 어 이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부분 올려 주신 다음에 최대한 다리 무릎 부분 이렇게 내려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빼서 최대한 내려 주시고 여기 발목 부분 뒤로 한 클릭 더 가 주셔야 어 드래곤 모드일 때 좀 고정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발톱 부분 이렇게 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 부분 요 부분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살짝 빼셔서 고정 잘 되게끔 한 방향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아까 빼셨던 날개 달아 주셔서 이제 무게 중심 다시 맞춰 주시면 돼요 뒤로 뭐 날개 힌지가 많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하실 수 있어요 살짝 대각선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날개까지 다 펴 주시면 이제 퍼펙트 이펙트 DX09 메가 도라곤의 드래곤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아 이것도 엄청 크네요 제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이 이제 시즈 오메가 스프림 제품이었는데 그것도 이 배경판을 다 넘어서더니 이렇게 드래곤 모드가 되면 퍼펙트 이펙트 제품도 크기가 많이 커집니다 아 근데 진짜 멋있어요 이 색감이나 이런 날개 펼친 거 같은 게 진짜 멋있습니다 뭐 이렇게 드래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닫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제 뭐 날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펴실 수 있고 뭐 닫으실 수 있고 어 드래곤 모드일 때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팔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볼 관절이기 때문에 뭐 360도 돌려 주시고 다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무게를 지탱해주는 다리가 조금 빈약해요 어 이 다리가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이제 뭐 포징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제품인 시즈 오메가 스프림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어 일단 메가 도라곤이 작은 게 아니라 오메가 스프림이 큰 편이기 때문에 어 이런 크기 비교는 조금 무색한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비교했었던 비스트 워즈 오리지널 메가트론 버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로봇 모드일 때는 거의 크기가 비슷하더니 이렇게 드래곤 모드일 때는 크기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드래곤 모드일 때도 막 엄청 용처럼 생기진 않았고 조금 기계적인 용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부위는 왜 좀 색이 바랜 것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색이 다르고요 뭐 드래곤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거의 로봇 조형을 그대로 따왔고요 이런 이제 상체나 복부 쪽만 이제 변형이 됐는데 뭐 그런 것 치고는 뭐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날개 클리어 파츠들이 진짜 멋있어요 이런 등판 부위도 되게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 뒷태도 멋있네요 어 일단 제품 자체는 진짜 멋있게 잘 나왔어요 이제 색도 조금 고급지고 어 조금 뭐 도색이 안 됐나 싶은 부분들도 있는데 합금인가 싶은 부분들도 있고요 어 일단 날개 무게 때문에 조금 묵직한 편이고요 뭐 합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합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 그리고 이런 펄 도색도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어 이제 드래곤 모드일 때도 멋있고 뭐 이제 로봇 모드일 때도 멋있는데 어 다만 이제 작중이랑은 조금 비교되는 그런 조형이고요 어 작중에서는 조금 더 동물스러웠는데 어 퍼펙트 이펙트 제품은 조금 메카닉스러운 이제 드래곤 메가트론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가 퍼펙트 이펙트 DX09 메가도라곤 제품의 리뷰였고요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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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